어제 개의 개의 오글, 엄마 오글. 오글. 미쳤나, 이씨. 잠기 잘한 이후로 자리미가 차가워. 그래서 너네 언제 사귈 거야? 사귀는 뭘 사겨. 공장 맞지? 누구? 응? 우리 학교회가 울린듯? 미친 거 아니야? 가만히 있을까? 내일 당장 고고. 아, 씨발 지우기 뭘 지워? 지가 무슨 연예인인 줄 아놔. 야. 왕자리미 방금 따지러 가긴 했는데 내일이기도 하잖아, 이거. 일 안 가냐? 넌 또 뭐냐? 다시 또 그대로 있나? 무엇을 기대하고. 확실히 인기가. sessions 한글자막 by 한효정